이것은 남양주시 천마산 계곡인데요. 가공리 쪽 천마산 보광사가 있는 벌짝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천연고찰 천마산 보광사입니다. 천연고찰 천마산 보광사는 천마산 동쪽 기슭에 있는 철로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입니다. 1851년 판부사 이의원이 화당 경화를 위하여 창건하고 1894년 봉선이 중수하였는데요. 1950년 6.25 전쟁 때 불에 탄 것을 학산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200년 된 반송이 자리하고 있어 오래된 사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령이 약 200년쯤 됐고요. 높이가 5m 나무 둘레가 1.2m 2014년 10월 18일 지정됐고요. 남양주시 하도옥 가공리 419번째였습니다. 자 꿀벌 소리가 들리죠? 꿀벌들이 겨울의 양식을 찾기 위해 이곳 깊은 산골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을의 마지막으로 접히는 꽃 속에는 꿀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 지구상에 꿀벌들이 사라지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여기에 꿀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꿀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생명을 다하면 곤충들의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곤충들의 알을 부화하고 곤충의 새끼들이 태어나서 다시 이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이렇게 해서 사회는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계곡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물이 제법 많이 흘러내리는데요. 골짜기가 굉장히 깊은 모양입니다. 부처선은 어디 있을까요? 이곳 어딨니까 부처선이 따라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선을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선입니다. 부처선 속식물은 전세계에 약 700여 종이 있습니다. 전세계에 널리 분포하지만 열대지역에 가장 많은데요. 현재 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약 19종입니다. 부처선은 성질이 매우 독해서 정상세포까지 녹일 수 있고 잘못하면 위장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양리 연구를 통하여 부처선에는 지혈, 항종량, 혈당 강화 등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양리 작용으로는 부처선은 성질이 맵고 따뜻해서 여성들 가운데 아랫배가 차가우면서 생리가 나오지 않거나 불임증이 있을 때 아랫배에 단단한 것이 만져질 때 사용합니다. 부처선을 약용으로 쓸 때는 생으로 쓰면 성질이 약간 서늘해져서 어혈을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월경, 임질,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 효과가 있고 볶아서 쓰면 성질이 따뜻해져서 지혈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변혈, 타랑 등에 사용합니다. 부처선을 생으로 쓸 때는 무월경, 자궁근종, 타박상, 요도염, 방광염, 지렴 등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처선에는 정신안정성분인 히스피드린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부처선을 동물에 투여한 실험 결과를 보면 흰쥐에 이식한 암이 억제되었고 종양이 이식된 흰쥐의 생존기간이 늘어났으며 부신피질의 기능을 좋게 해서 생체 내의 대사 기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부처선을 투여한 임상자료에서 23명 가운데 완전히 나은 환자가 4명 현저한 효과를 본 환자가 8명 효과를 본 환자가 5명 효과를 못 본 환자가 5명으로 총 74% 이상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대 임상에서는 담낭염, 감교통, 신교통, 만성관념, 극만성비염, 비강염, 인후염, 당뇨병, 종양미 침혈관질환 등의 병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처선의 주의점 및 유의점 부처선은 여성의 무월경이나 불임증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했고 아랫배 속의 덩어리를 치료하는데도 투여했을 정도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종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신부는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선을 볶아서 사용할 때는 까맣게 변할 때까지 약한 불에 볶아서 비닐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2g에서 10g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부처선은 순한 약은 아니며 나물이나 음식처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성질이 매우 독해서 정상세포까지 녹일 수 있고 잘못하면 위장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약초여행 오늘은 부처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처선을 복용할 때에는 전문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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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